도리도리 가고 가고 아이고 예뻐 자 은정씨 얘기하면 어떻게 생겼어요? 난 고구맍하다 은정씨 얘기하면 얘네랑 비슷하게 생긴거 아니에요? 고구맍기도 막 남자랑 만나는지 모르는 적 있지 않아 궁금해 잘되는건가? 지금 뭔가 신기하게 말해서 원래 잠 자야 되는데 아니면은 낮에는 투정 많이 부리거든요 떼도 많이 쓰고 투정도 많이 부리는데 오늘은 안 부르는거 보니까 사람만의 좋은가 봐 너무 좋았다 많이 먹었으면 좋았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잘 모르고 잘 모르는거같은거